주월 최성화입니다 이 꽃은 노지월동이 안 돼요 겨울에 밖에서 기르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겨울이 오기 전에 이렇게 갔다가 베란다나 또 보온이 되는 곳에 놓으면 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아주 이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봄 정도에 한 4,5월 정도에 밖에 심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아주 이쁜 주월 최성화입니다